저는 원래 손톱이 엄청나게 깨지고 부러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제가 강아지 같은 걸 눈을 발랐는데요 요즘에는 알코올 삽 같은 걸 많이 만지니까 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제로 덮어버리려고요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조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드릴이 있어서요 이런 동그라미로 스티클을 한 번씩 정리를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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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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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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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